그래도 바로 씻어서 먹자고 둘이 칼로 오리라니까? 칼로? 안돼 안돼 손 다쳐 오늘 갔다 오셨어? 손뒸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칼이 더러워가지고 칼을 반대로 잡아야지 됐어 대충 썰어 이리와 한지롱 주둥이만 자르고 칼로 이빨이요? 그러니까 그걸 삼등분 하라고 씻어서 그래야 씻으면 돼 이리와 한지롱 먹고가 마시지 그거 재미지 막 쥐었더더 그렇지 그렇게 훑어가지고 맥주를 한잔 딱 그래가지고 한잔 딱 마시고 한입에 냉큼 집어넣어버려 이거 물 깨끗해 놀아먹어야지 아냐아냐 나 많이 먹었어 놀아먹을 것도 없고 내가 따줄게 꼭꼭 씹어 한 마리 그래도 다 먹은거야 거기 붙었어 크다 전복 그 사람은 참아가지고 아 처음밖에 처음 한거야 해로지를 응 해로지를 청해서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응 그래서 뭐 잡았어 그래도 뭐 조금 잡았길래 내가 다 줬지 아 줬어요? 응 잘했네 다른거는 못 찍고 응 이거 찍었는데 혹시라도 소음이 될라네 응 먹고 있는거 응 먹고 있어 그 자리에서 즐거웠겠네 뭐래 뭐래 해로지를 한 저기 소감이 어떻대 응 좋다고 그러지 뭐 전복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써는거야 이렇게 응 거기서 즉석에서 먹었구나 응 잘했다 그때가 제일 맛있지 응 저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또 해로질만 다니는거 아니야 그 아저씨 하하하 저 사람도 왔더라고 숭아 잡던 법산사람도 아 그래 응 뭐 하더라도 박하재하고 해산만 좋아한다고 응 응 응 아버지가 많이 잡아왔지 또 아버지 또 쪼그리고 앉았다 그치 아이고 참네 우리 가져온거 보다 더 많이 들였어 응 잘했네 가서 라면 혼자 라면 끓일 때 응 많이 잘라서 넣으면 시원하다고 응 잘했어 잘했어 개조개 같이 해가면서 먹으라고 응 우리 식구는 저 고동 좋아해서 응 큰 놈은 내가 주워왔자 응 안녕하세요 다 잘른거야 반씩 다 잘른거야 반씩 다 잘른거야 반씩 전복 맛있어 봐봐 전복 맛있어 봐봐 어휴 쪽쪽 빨아먹네 봐봐 어떻게 먹었어 하아 저거 먹어도 되나 모르겠다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응 넵 그것도 먹는거야 으하 흐하 으하 빼고 마이카물 감사합니다.